안녕하세요. 뮤지컬 30쯤에 진영 역을 맡게 된 블라비의 유건입니다. 제가 맡은 진영 역은요. 젊은 현식의 대학교 시작할 베스트 프렌드이자 대학교 밴드 부동산의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캐릭터입니다. 30쯤에 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부터 이 뮤지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또 진영이랑 역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의 여러분, 이 뮤지컬입니다. 이번에는 서른쯤에 뮤지컬에서 여러분께 가입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많이 즐기고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뮤지컬에서 서른쯤에는 도쿄 ACT 극장에서 12월 28일부터 1월 6일까지 진행되니까요. 여러분,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